백엔머리에서 차가운 칼을 맞이한다 해도 길을 걷다 관자놀이에 붉은 점이 생겨도 스파이에겐 이상할 게 없는 일이다. 하지만. 왜일까? 내 임무 수행에 문제라도 있던 걸까? 아니면 내래 버려진 건가? 흥룡조장 니에랑. 짐승어대 안 가는구만? 오랜만이야 원리언동무. 문 좀 열어보라. 섬뜩하다. 잔인하다. 그런 감정 따윈 없었다. 우리가 살 길은 이것뿐이었으니까. 조장들의 판정에서 목숨 걸 필요까지는 없다. 역시 넘버원 실력 녹슬지 않았구만 기래. 그 몸뚱아리 힘 좀 뒤간 것 빼면. 불이 나아야돼. 그럼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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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